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썸머스의 몸의 흥미로운 두 편의 단편 소설과 함께합니다. 한 여자의 평범하지 않은 연애사를 들려주는 작품, 약속, 그리고 썸머스의 몸이 남긴 단 한 편의 유일한 동화로 사랑하는 사이에 흔한 착각을 그린 구월공주와 나이팅게일입니다. 썸머스의 몸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영국 작가로 편지와 돌아온 연인을 통해서 이미 만나보았는데요. 여행을 좋아한 썸머스의 몸은 그의 여행지를 작품의 무대로 삼아 이야기를 펼치곤 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편지는 19세기 영국령 싱가포르가 작품의 무대였고 원주민 처녀와 백인 청년의 러브스토리를 그리고 있는 돌아온 연인은 남태평양의 한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썸머스의 몸 작품의 특징은 탄탄한 플롯이 가져다주는 이야기의 재미와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가독성이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약속 그리고 구월공주와 나이팅게일 역시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먼저 한 중년 여인의 파격적인 연애사를 담담하게 들려주는 작품 약속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내는 약속을 하여도 역안에서는 시간에 맞춰온 적이 없는 여인이다. 그래서 클라리지 호텔에서 점심을 같이 할 약속을 하고 10분 늦게 거기에 도착하여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별반 놀라지 않았다. 나는 칵테일을 주문했다. 마침 한창 사교 시즌이라 휴게실에는 빈 테이블이 두세 개밖에 없었다. 가벼운 식사를 끝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처럼 드라이 마티니를 찔끔찔끔 즐기는 사람도 있었다. 여름옷을 걸친 여인들의 모습은 화려하고 매력적이었고 남자들도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러나 쭉 둘러보아도 아내를 기다리는 15분 동안 제법 나의 흥미를 끌만한 사람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들은 날씬하여 보기에도 기분 좋고 옷차림도 말쑥하고 마음도 편하고 한가해 보였다. 대부분은 모두 똑같은 형의 인간이었으므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호기심이라기보다는 그저 무심히 바라본다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벌써 2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나는 시장길을 느꼈다. 아내는 요즘 청록색인 터키옥 반지가 초록색으로 변색되어 버렸고 팔목시계도 자주 멈췄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쓸모가 없다고 투덜거리곤 했다. 그리고 그것을 운명의 장난으로 돌리고 있었다. 나로서는 터키옥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시계는 태엽을 감으면 쓸 수 있을 텐데 하고 때때로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웨이터가 옆으로 다가와 연휴 호텔의 웨이터와 마찬가지로 거드름을 피우면서 제법 의미심장하게 소곤거리는 소리로 내게 이렇게 말했다. 방금 어떤 여인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부득이한 일이 생겨 점심을 함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주저했다. 혼자 판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한다는 건 그다지 즐거운 노릇은 아니고 그렇다고 클럽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이었다. 결국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식당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갔다. 나는 인류 레스토랑의 지배인에게 자기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에 하등 특별한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때만은 싸늘한 눈초리로 맞이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딱딱하고 무뚝뚝한 얼굴을 한 지배인이 테이블은 전부 차 있습니다. 하고 내게 일렀다. 나는 풀이 주고 그 넓고 의리의리한 식당을 둘러보았다. 그때 문득 다행히 아는 이의 모습을 발견했다. 엘리자벳 버먼트 부인으로서 나와는 오랜 친구지간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쌩끗 웃었다. 그녀가 혼자라는 것을 알아채고 나는 뚜벅뚜벅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배고픈 자를 가엾게 여기셔서 당신 옆에 자리를 잡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하지만 전 거의 끝났어요. 그녀는 육중한 기둥 옆에 있는 조그마한 테이블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자리를 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로 몹시 품졌으나 나는 우리들 단 두 사람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무척 상냥한 미소를 쥐어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얼굴을 당장에 환히 밝게 하는 따위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매력을 얼굴 전체에 점차적으로 번지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미소는 잠시 입술 언저리에 감돌더니 이윽구 그것은 저 커다란 반짝이는 눈 쪽으로 옮겨져 거기에서 가냘프게 머물러 있었다. 엘리자벳 버먼트를 보통 일반적인 유형의 여인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소녀 시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녀는 무척 사랑스러운 여자아이로서 보는 이의 눈에 눈물이 핑돌게 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정말 그랬으리라는 생각이 내게도 충분히 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50세 이것만 그럼에도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들어가는 아름다움에 비해 젊은 여인들의 꽃피는 듯한 싱싱한 아름다움은 어쩐지 의미건조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누구나가 똑같은 얼굴로 보이는 짙은 화장을 한 얼굴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인이 분가루나 볼연지, 입술연지를 발라 그 표정의 싱싱한 맛을 가시게 하거나 개성을 무호하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엘리자벳 버먼트도 화장은 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자연을 모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리어 그것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화장법을 문제시하지 않고 그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화장법은 그 단정한 얼굴의 개성을 덜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한층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다. 머리카락은 염색을 한 듯 까맣고 윤기 있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털썩 기댄다든지 하는 따위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자세를 꼿꼿이 한 채 앉아있었다. 그녀는 까만 공단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 디자인은 간단했지만 훌륭해 보였다. 목에는 기다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몸에 지닌 보석이란 그 밖의 결혼 반지인 커다란 에메랄드뿐이었는데 그의 거무스름한 빛은 그녀의 새하얀 손을 유달리 드러나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나이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은 매니큐어를 칠한 붉은 손톱을 가진 그녀의 손이었다. 물론 소녀 트위에 보드랍고 사랑스러운 보조개를 짓는 토실토실함은 없다. 그 손을 보면 누구나 어떤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맹수의 발톱처럼 보일 날도 그다지 멀지 않다는 느낌도 들었다. 엘리자벳 버먼트라고 하면 상당히 평판 높은 여인이었다. 공작인 어스 7세의 딸로 태어나 18살 때 어떤 대단한 부자와 결혼하여 어마어마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너무 거만하다 보니 조심성 있게 행동할 줄 모르고 앞뒤를 헤아리지 않다 보니 결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으므로 2년도 못되어 놀랄만한 스캔들을 일으키며 그녀의 남편과 이혼하고 말았다. 그 이혼 소송에 관계가 있던 3명의 공동 피고인의 한 사람과 결혼한 그녀는 18개월 후에는 그 남자로부터 도망쳤다. 그러고는 연달아 애인이 생겼다. 그녀는 그러한 방탕으로 인해 유명해졌다. 그녀의 놀랄만한 미모와 난잡한 행동은 세인의 눈총을 받았고 무사람의 입에 우르내렸다. 그녀의 이름은 고상한 사람들에게는 여간 역겨운 게 아니었다. 도박을 하고 낭비하고 또 방종한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인에게는 성실하지 않았던 그녀도 친구에게는 충실했다. 따라서 설사 그녀가 어떠한 짓을 저질러도 그녀는 퍽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비평은 허락치 않는 친구가 언제나 몇 명은 남아있었다. 그녀는 솔직함과 고결함과 용기를 지니고 있었다. 결코 위선자는 아니었고 관대하고 성실했다. 내가 그녀를 알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시기였다. 왜냐하면 신분이 높은 부인들이 일단 그 신용을 잃으면 예술의 관심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게 되면 그녀들은 작가나 화가 음악가의 사회에 몸을 드러내는 수가 많다. 사귀어 보니 그녀는 마음이 맞는 친구였다.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척척 말하는 솔직함이 돋보였다. 그리고 제법 위트가 있는 여인이기도 했다. 그녀는 언제나 유머를 섞어가며 재미나게 자기의 야단스럽던 과거지사를 기꺼이 들려주었다. 그녀의 말솜씨는 잘 다듬어지지는 않았으나 꽤 좋은 편이었다. 별의별 일이 있긴 했으나 그녀는 정직한 여인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깜짝 놀랄만한 일을 저질러 놓았다. 마흔 살인 그녀가 스물한 살의 청년과 결혼한 것이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생애 중에서도 이와 같이 정신나간 짓은 없었다고 할 정도였다. 이 때까지 여하한 일이 있어도 그녀를 두둔해왔던 몇몇 친구들도 그 청년이 착하고 더구나 그 청년의 순진함을 그렇게 악용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녀와 인연을 끊고 말았다. 사실 그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닥쳐울 불행을 예언했다. 엘리자벳 버먼트란 여인은 어떠한 남자건 반년 이상 지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차라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그 가엾은 청년에게는 자기 아내가 무절제하게 바람을 피우고 다닌으로 아내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유일한 탈출의 기회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은 들어맞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때문인지 혹은 피터 버먼트라는 그 청년의 순진하고 단순한 애정이 그녀를 감동시켰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녀가 그 청년에 대하여서는 모범적인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은 가난했다. 원래가 사치스러운 그녀였건만 검소한 가정주부가 되었다. 그녀는 돌연 사람들의 평판에 무척 신경을 쓰게 되었으므로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다. 남편의 행복이 그녀의 유일한 관심거리인 것만 같았다. 그녀가 헌신적으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토록 세상에 무리를 일으켰건만 그 후에 엘리자벳 버먼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가 늙디늙은 할머니가 되어 아무에게도 비난받는 일 없이 허다한 세월을 쌓아가게 된다면 그 과거에 좋지 않은 방탕한 생활도 시간의 저편으로 사라져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쩐지 웃어왔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부러울만한 망각의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명이 사람들의 앞길에 어떠한 것을 마련하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온통 바뀌고 말았다. 피터 버먼트는 그녀와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10년 동안이나 계속하고서 바바라 켄튼이라는 소녀와 미친 듯이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때 외무차관을 지냈던 로버트 켄튼경의 막내딸로서 곱슬곱슬한 금발의 미인이었다. 그러나 물론 아름다움이란 점에서는 엘리자베프 인간은 도저히 비교가 안 되었다. 피터의 이 연애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과연 엘리자벳 버먼트가 그것을 눈치채고 있는지 어떤지 그건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엘리자벳 버먼트가 지금껏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는 사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고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팽개친 것은 항상 그녀쪽이었지 남자쪽에서 그녀를 버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저 귀여운 켄튼양의 문제를 쉽사리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용기와 수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것은 모두 가슴속에 간직한 채 시치미를 떼고 그녀와 점심식사를 나누었다. 그녀는 연애 때처럼 명랑하고 매력적이고 솔직하였으므로 그 태도에서는 고민하고 있다든지 하는 내색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연애 때와 조금 더 다름없이 예사로이 날카로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화제에 오르는 여러 가지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나는 즐거웠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녀는 피터의 변심을 도무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녀의 피터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다 보니 피터의 그녀에 대한 애정이 그것에 덜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으리라고 나는 스스로 자신에게 설명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두어대 피었다. 그녀는 내게 시간을 물었다. 3시 15분 전입니다. 이제 그만 전 계산을 치러야겠어요. 점심값은 제게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아휴 미안합니다. 하고 그녀는 방긋 웃었다. 급한 볼일이라도 있으십니까? 3시에 피터와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피터 씬 무고하시죠? 네 아주 건강하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즐거운 듯한 웃음을 띄었으나 나는 그 웃음 속에 어떤 조롱 비슷한 것을 헤아릴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를 신중하게 바라보았다. 별스러운 사건 좋아하시죠? 제가 이제부터 해야 할 용건이 어떤 것인지는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 피터에게 전화를 걸어서 3시에 만나자고 요구했거든요. 저와 이혼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했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너무 놀라 얼굴이 상기되는 것 같아 무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아 당신들은 매우 금술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뻔히 알고 있는 일을 제가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이래 뵈도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녀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러한 여인도 아니었고 나로서도 그녀의 말귀를 못 알아드는 척 할 수는 없었으므로 나는 잠시 동안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왜 굳이 이혼을 하려고 하십니까? 로버트 켄튼이라면 왕과 늙은이 아닙니까? 만약 제가 피터와 이혼한다면 그 사람은 바바라가 피터와 결혼하는 걸 허락하는지도 모르니까요. 게다가 당신도 아시다시피 제 자신에겐 이혼한다 해도 대수로울 건 없으니까요. 뭐 고작해야 또 이혼했나 할 정도죠. 그녀는 예쁜 어깨를 으슥해 보였다. 피터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이는 그 여자에게 넋을 잃고 있는 걸요. 피터 씨가 당신에게 그렇다고 실토했습니까? 천만에요. 제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조차 아직 모르고 있을 겁니다. 가엾게도 그인 제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있어요. 아마도 아마도 그저 일시적으로 들떠있는 마음일 겁니다. 뭐 오래 계속 되겠습니까? 나는 감히 이런 말을 던져보았다. 바바라 켄트는 젊고 예쁘고 정말 착한 여자예요. 그들이야말로 천생연분이죠. 더구나 피터의 그 여자에 대한 열이 식는다고 해도 우리들 사이가 전처럼 될 리는 만무하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고 사랑의 세계에선 현재만이 문제니까요. 전 피터보다 열아홉 살이나 위고 남자는 자기 어머니 뻘되는 나이의 여자를 일단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게 될 줄 아세요? 선생님은 소설가시니까 그만한 사람의 심정은 알고도 남음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당신은 왜 굳이 그런 희생을 하려고 하십니까? 10년 전 그이가 저도록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을 때 만약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제가 약속했답니다. 워낙 우리들의 나이 차이가 심하다 보니 그런 약속이라도 해두지 않으면 어쩐지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피터씨 쪽에서 요구하지도 않는데도 당신 쪽에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는 겁니까? 그녀는 그 길고 가느다란 선을 조금 움직였는데 그때 그 검은 수레 빛나는 에메랄드 빛깔에 왠지 불길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약속은 물론 지켜야죠. 누구나 신사답게 행동해야 하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것도 그 때문 이랍니다. 그이가 저에게 결혼 신청을 한 게 바로 이 테이블에서 였거든요. 우리들 두 사람은 함께 여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저로선 그이에 대한 애정이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게 딱 하긴 하지만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가 이를 악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가봐야 겠어요. 피터는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딱 질색이거든요. 그녀는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나는 그녀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 듯한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웃음을 짓더니 그녀는 벌떡 의자에서 일어섰다. 모셔다 드릴까요? 그럼 호텔 입구 까지만요. 우리들이 식당과 휴게실을 지나 입구에 다다르자 수희가 회전문을 돌려주었다.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하고 내가 물어보았다. 아니에요. 걷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아주 상쾌한 날씨잖아요. 그녀는 작별의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전 내일 외국으로 떠납니다만 가을 가을에는 줄곧 런던에 있을 작정입니다. 부디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발길을 돌렸다. 나는 데이비스 가로 걸어올라가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날씨는 여전히 온화해 마치 봄날 같았다. 지붕이로 조그만 흰 구름이 파란 하늘에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다. 꼿꼿이 몸을 세우고 걸어가는 그녀의 자세는 퍽 균형이 잡혀 있었다. 대풀이 하지만 그녀는 무척 정직한 여인이었다. 9월 공주와 나이팅게일 옛날에 샴 왕국 왕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왕은 두 딸의 이름을 각각 낮과 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 왕비는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공주들의 이름을 사계절로 바꿨습니다.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꾼 것입니다. 그 후 또 딸 셋이 더 태어나 왕은 슬아에 일곱 공주를 두게 되었습니다. 왕은 일곱 공주의 이름을 요일에 따라 다시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덟 번째 공주가 태어나자 왕은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할지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왕은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1년이 열두 달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왕비는 딸들의 이름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주들의 이름을 자주 바꾸면 혼동되고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1년은 열두 달인데 열세 번째 공주가 태어나면 어쩌려고 그리하십니까? 왕비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왕구한 성격이라 한 번 하려고 결심한 일은 결코 바꾸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공주들의 이름을 1월 2월 3월 3월 같은 식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덟 번째 공주는 8월 이라 불렀고 그 후 아홉 번째 태어난 공주는 9월 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겨우 10월 11월 12월 3개 달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13번째 공주가 태어나면 또다시 모두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왕비의 걱정을 들은 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요. 어떤 남자에게도 딸은 12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오. 만약 12월을 낳은 후에 당신이 또 딸을 낳는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목을 뵐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왕은 슬피 울었습니다. 왕은 왕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비 또한 왕의 말을 듣고 불안감은 물론 슬픔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만약 왕이 자신을 정말로 처형하게 된다면 무척 고통스러워 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왕과 왕비 사이에 그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9월 공주를 끝으로 딸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 왕비는 계속 아들만 낳았습니다. 왕자들의 이름은 알파벳 차례로 지었으므로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비는 10명의 아들을 낳았으므로 왕자의 이름은 알파벳 J까지 사용하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샤만국의 공주들은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격이 까다롭고 다소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가장 이름을 많이 바꾼 첫째 공주가 그런 면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러나 막내인 구월 공주는 언니들과 달리 이름을 바꾼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부드럽고 상냥 했습니다. 샤만국의 왕에게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듯한 특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일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대신 왕 자신이 선물을 나누어주는 것을 즐기는 습관이었습니다. 왕은 선물 주는 것을 즐겨 했으므로 생일이 일년에 한 번밖에 없음을 아쉬워 했습니다. 이렇듯 생일 때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선물로 모두 나누어 주었으므로 이제 왕에게는 낡은 금간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자신의 생일이 되자 딸들에게 초록의 앵무새를 한 마리씩 선물했습니다. 화려한 황금 세장에 들어있는 앵무새는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각각의 세장에는 1월부터 9월까지 공주들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홉 공주들은 그 선물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주들은 매일 한 시간씩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아홉 공주의 앵무새들은 왕께 신의 축복이 함께 하소서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아름다운 앵무새라는 말도 일곱 가지 언어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앵무새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려던 구월 공주는 자신의 앵무새가 황금세장 바닥에 쓰러져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월 공주는 슬픔으로 하루종일 울었습니다. 신여들이 위로해도 공주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신여들은 왕비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드린 왕비는 고집불통인 막내 공주에게 저녁을 주지 말고 일찍 재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저녁 무도회에 갈 생각에 들떠있던 신여들은 서둘러 구월 공주를 자도록 침대에 눕혀놓고 나갔습니다. 구월 공주는 침대에 누워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마리 작은 새가 공주의 방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을 입에 물고 울고 있던 공주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새는 방 안을 날아다니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궁 정원에 있는 호수와 잔잔한 수면 위로 비치는 버드나무와 반짝이는 수면에서 뛰어오르는 금붕어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작은 새의 노래를 들으며 공주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공주는 심지어 배가 고프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그 아름다운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작은 새야 너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공주의 공주의 칭찬을 들은 작은 새는 공주에게 우아한 자태로 인사했습니다. 무릇 예술가는 예의가 바르고 칭찬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주님 앵무새 대신 저를 키워보는 건 어때요? 작은 새가 말했습니다. 저는 앵무새보다 예쁘지는 않지만 노래는 훨씬 더 잘하거든요. 구월 공주는 손뼉을 치며 작은 새의 말에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 작은 새는 공주가 잠들 때까지 침대 곁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작은 새는 공주가 잠에서 깰 때까지 침대 곁에 앉아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주님 다음 날 아침 공주가 눈을 뜨자 작은 새가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작은 새는 아침 식사도 공주와 함께 했습니다. 작은 새는 공주의 손바닥에 놓인 쌀알을 쪼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손을 씻은 그릇에 물을 마셨습니다. 공주의 시녀들은 손을 씻은 물을 마시는 새를 보고 예절을 모르는 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월 공주는 바로 그런 점이 예술가의 기질이라고 작은 새를 두둔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작은 새가 다시 노래를 하자 시녀들은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감탄했습니다. 구월 공주는 작은 새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작은 새야 너를 언니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공주가 이렇게 말하며 오른손 첫째 손가락을 펴자 작은 새는 마치 횃대에 앉는 듯 살포시 날아와 공주의 손가락 위에 앉았습니다. 공주는 시녀들과 함께 언니들의 처소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구월 공주는 예법을 잘 지켰으므로 1월 공주부터 8월 공주까지 차례대로 언니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새는 구월 공주의 언니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반면에 언니들의 앵무새는 왕께 신의 축복이 함께 하소서라는 말과 어여쁜 앵무새란 말만 반복했습니다. 언니들을 만난 후 구월 공주는 아바마마와 어마마마께 작은 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왕과 왕우도 작은 새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시녀들에게 저녁을 주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오히려 잘 된 것 같구나. 왕우가 말했습니다. 이 작은 새는 앵무새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구나. 왕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신의 축복이 함께 하소서 그 말만 계속 듣는 건 당신도 지쳤을 겁니다. 공주들이 왜 그런 말을 앵무새에게까지 가르쳤을까요? 성의가 갸륵하지 않소. 그런 말이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는 줬소. 하지만 어여쁜 앵무새란 말을 듣는 건 사실 이제 지겹군. 왕비의 말에 왕이 대답했습니다. 아바마마 그래도 일곱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걸요? 구월 공주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 일곱 가지 말은 나의 보좌관들을 생각나게 하는구나. 그들은 같은 얘기를 일곱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말하니까 말이다. 뭐 그래봤자 사실 달라지는 건 없는데도 그러는군. 왕의 말을 듣던 여덟 명의 언니들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공주들의 앵무새들도 덩달아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구월 공주는 마치 종달새처럼 노래하며 왕궁을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작은 새도 공주의 주위를 돌며 마치 깨꾸리처럼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사실 그 새는 진짜 깨꾸리였으니까요. 며칠 후 여덟 명의 언니들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니들은 구월공주의 처서로 갔습니다. 언니들은 샴의 왕실 예법에 따라 발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드레스 자락 안쪽으로 숨기고 구월공주의 둘레에 둘러앉았습니다. 언니들은 막내 공주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엾은 구월아 너의 앵무새가 죽어서 우리도 슬프단다. 우리들은 모두 앵무새를 갖고 있는데 너만 없다니 얼마나 슬프겠니. 그래서 언니들이 돈을 모아 너에게 앵무새를 사주기로 결정했단다. 초록과 노란색의 깃털을 가진 예쁜 앵무새를 사줄거야. 언니들 고마워요. 하지만 난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는 새가 있는걸요? 구월공주의 대답에 언니 공주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1월 공주가 제일 먼저 코웃음을 치자 다음엔 2월 공주가 그 다음엔 3월 공주가 그리고 이어서 4월 공주가 이렇게 여덟 명의 언니들이 차례대로 코웃음을 쳤던 것입니다. 언니들 왜 코웃음을 치세요? 모두 감기 걸렸어요? 순서대로 이어지던 언니들의 코웃음이 끝나자 9월 공주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들이 못마땅한 듯 말했습니다. 예 구월아 너 멋대로 밖에서 살던 새를 나의 새라고 아끼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야. 언니들은 불쾌한 듯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너무 치켜세웠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언니들 그러다가 예쁜 얼굴에 주름 생기겠어요. 구월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월아 너의 새는 지금 어디에 있지? 오늘따라 안 보이는구나. 언니들이 물었습니다. 나의 새는 지금 장인어른을 만나러 갔어요. 구월아 너 설마 그 새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니? 당연히 돌아올 거예요. 어딜 가도 늘 돌아왔어요. 구월 공주의 말에 언니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구월아 언니들의 충고를 잘 들으렴. 그 새가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단다.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이번에 그 새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건 아주 운이 좋은 거야. 하지만 매번 운이 좋을 수는 없단다. 언니들의 말을 잘 들으면 넌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 이번에 만약 그 새가 돌아오면 그 새를 새장에 가둬두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 새가 너를 떠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지? 하지만 언니들 나는 나의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걸 보는 게 좋아요. 구월아 뭐든지 안전한 게 최고란다. 그 새를 새장에 가둬두는 게 내가 그 새를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야. 언니들 말 명심하렴. 언니들은 뭔가 불길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들이 나가자 혼자 남은 구월공주의 마음속에 서서히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작은 새는 쉬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렸거나 매에게 붙잡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작은 새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느라 자신을 잊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느낌이었습니다. 구월공주는 작은 새가 무사히 돌아와 비어있는 황금 새장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공주의 앵무새가 죽은 후에도 그 새장은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구월공주의 귓가에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작은 새가 돌아와 공주의 어깨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왔구나 작은 새야 난 난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어. 그랬군요 공주님 사실 오늘 밤엔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파티를 열어주셨는데 모두들 가지 말라고 저를 붙들었어요. 하지만 전 공주님이 걱정할까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작은 새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작은 새에게는 불운을 불러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작은 새의 대답을 들은 구월공주는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공주는 더 이상 이런 위험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공주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작은 새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손길로 작은 새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새의 심장이 팔딱거리며 뛰는 것이 공주의 손에 느껴졌습니다. 작은 새는 공주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부드러움을 좋아했으므로 아무런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공주가 새장 안에 자신을 집어넣고 문을 잠길 때까지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새장문이 잠기자 너무 놀란 나머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새는 새장 속 회떼에 날아올라 말했습니다. 공주님 이거 장난치는 거죠? 장난 아니야. 오늘 밤엔 어마마마의 고양이들이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넌 그 새장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할 거야.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 왕비님이 그런 고양이들을 기르지 않으면 좋을 텐데요. 작은 새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고양이들이야. 그 고양이들은 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 꼬리도 멋지게 말리거든.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그 고양이들은 우리 왕실에만 있는 특산 종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주님 공주님은 나에게 미리 말도 안하고 저를 이 새장에 집어넣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전 이런 새장은 아주 질색인데요. 난 내가 위험해지는 건 싫어. 내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잠도 잘 수 없어. 좋아요. 공주님. 그럼 아침에 꺼내주세요. 작은 새는 새장 안에서 먹이를 먹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노래하던 중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 노래를 안 해? 오늘 오늘 밤은 어쩐지 노래할 기분이 나지 않아요. 괜찮아. 이제 그만 꿀잠 자렴. 작은 새는 날개에 고개를 파묻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구월 공주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작은 새는 공주를 깨웠습니다. 공주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이 새장문을 열어주세요. 이슬이 마르기 전에 한 바퀴 날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넌 그냥 새장에 있는 게 더 좋을 거야. 너는 이제 멋진 황금 새장을 갖게 된 거야. 이 새장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장인이 만든 거란다. 황금 새장 따위 필요 없어요. 내보내주세요. 공주님. 내 시녀들이 너에게 하루 세 번씩 먹이를 갖다 줄 거야. 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하루 종일 실컷 노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작은 새는 내보내 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새장 틈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바둥 거렸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빠져나갈 수 없자 작은 새는 새장문을 향해 온몸을 던져 부딪히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덟 명의 언니들이 구월 공주의 처설을 찾아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은 자신들의 충고를 잘 따라준 구월 공주에게 현명하게 행동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은 새가 곧 새장에 익숙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일은 다 잊어버릴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새는 언니들이 말하는 동안 조용히 미동도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들이 모두 돌아가자 다시 내보내 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작은 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어리석은 소리 좀 그만해. 널 그 새장에서 살게 하는 건 널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야. 나는 너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잘 알고 있거든. 이제 그만 투정 부리고 노래를 들려줘. 그럼 내가 흑설탕 한 조각을 줄게. 그러나 작은 새는 새장 구석에 가서 선채로 푸르른 하늘을 바라볼 뿐 하루종일 노래는 한 소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새야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건데 노래를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제가 지금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저는 나무와 호수 들꽃들을 보고 싶다 고요. 아 그런 걸 원하는구나. 그럼 내가 널 산책시켜줄게. 구월공지는 새장을 들고 밖으로 나가 작은 새를 위해 버드나무가 우거진 호수가를 산책하고 초록의 들판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새야 앞으로는 내가 매일 산책시켜줄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난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지만 이건 달라요 공주님. 새장 창사를 통해 보는 건 공중을 날면서 내려다보는 거랑 다르다고요. 새가 불평했지만 공주는 새를 데리고 다시 처소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주었지만 새는 먹을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공주는 걱정이 되어 언니들을 찾아가 그 문제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언니들은 구월공지에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들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나의 새는 죽을 텐데요. 구월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새는 감사할 줄도 모르는 나쁜 새가 되는 거란다. 너의 새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야. 만약 너의 새가 그토록 고집쟁이라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럼 오히려 너도 편해질 거야. 구월공지는 언니들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여덟 명의 언니들 모두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묵묵히 듣고 있다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언니들 어쩌면 나의 새가 내일은 새장에 익숙해질지도 몰라요. 다음날 아침 구월공지는 일어나자마자 새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지는 벌떡 일어나 새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새장을 들여다보던 공지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작은 새가 새장 바닥에 마치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지는 급히 새장 문을 열고 작은 새를 꺼내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다행히 작은 새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지는 그때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새야 일어나 제발 일어나 공지의 눈물이 작은 새의 날개를 적시었습니다. 그러자 새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새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은 작은 새는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저는 자유롭게 날지 못하면 너무 불행해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 노래할 수 없으면 저는 죽고 말 겁니다. 구월 공주의 구월 공주는 흐늦게 울며 말했습니다. 작은 새야 그럼 이제 자유롭게 마음껏 날아가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널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황금 새장에 가둔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너를 불행하게 하는 건지는 몰랐어 이제 날아가렴 호수 위를 나무들 사이를 지나서 초록의 들판으로 활활 날아가는 거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공주는 창문을 활짝 열고 창틀 위에 작은 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새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작은 새야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날아가. 다시는 널 새장에 가두지 않을게. 다시 돌아올게요 공주님. 저도 공주님을 좋아하니까요. 돌아와서 제가 제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공주님을 잊지 않고 꼭 돌아오겠습니다. 새는 다시 한 번 몸을 떨었습니다. 이런 그 사이에 제 몸이 몰라보게 뻣뻣해졌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공주님. 다음 순간 작은 새는 푸드득 날개를 펼치더니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홀로 남은 어린 공주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끼는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작은 새가 시야에서 멀리 멀리 사라지자 구월 공주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언니들은 구월 공주에게 그 작은 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새장을 열어준 공주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새는 마침내 구월 공주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공주의 어깨에 앉기도 하고 공주의 손바닥에 놓인 먹이를 먹기도 하고 멋진 세상 곳곳을 날아다니는 동안 배운 노래들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주었습니다. 구월 공주는 낮이고 밤이고 하루종일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작은 새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듯 작은 새와의 기다림과 만남의 시간들은 구월 공주의 삶을 아름다운 기대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하여 구월 공주는 자랄수록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구월 공주는 캄보디아 왕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왕에게 가는 동안 흰 코끼리를 타고 갔습니다. 하지만 언니 공주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잔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잘할수록 미워졌습니다. 언니들은 샴 고양이 한 마리와 홍차 1파운드를 갖고 부왕의 고문간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파운드 4 formations 1파운드 2파운드 1파운드 1 من 2파운드 1파운드 5